강원랜드가 카지노 슬롯머신을 자체 개발해 국내외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슬롯머신 공장 유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랜드가 자체 개발한 슬롯머신입니다. 지난해부터 자체 생산한 슬롯머신을 카지노 영업장에 도입하고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에는 대구에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판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세계 4대 슬롯머신 박람회로 알려진 중국 마카오의 G2E 아시아 엑스포에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자체 개발한 슬롯머신 10종 31대를 선보였습니다.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해 일본의 개인기기 하드웨어 제조회사와 전략적 기술 제휴를 맺었고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슬롯머신 유통회사와 공급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슬롯머신을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희가 자체 생산을 하고 해외 판로를 개척해서 국내 제조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강원랜드는 2031년 연간 만대를 생산해 매출액 5천억 원, 순이익 2천억 원의 목표로 슬롯머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폐광지역 대체사업으로 강원랜드 슬롯머신 제조공장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슬롯머신 제조업이 활성화되면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과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카지노 복합 리조트 산업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일본과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의 카지노 산업 규모가 확대되면서 슬롯머신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피입니다.